나 저거 먹고 싶었는데 잘 됐다. 이거 농경 뭐야? 카스테라. 안에 그 뭔가 생크림. 생크림? 버터가. 생크림? 아니면 형. 저는 저기서. 아이스크림. 이렇게, 이렇게. 아이스크림? 삼콩 냈어. 오, 잘했네. 그냥 하나. 구와바 초콜릿. 좋다. 택시도 잘 구하고. 흥정에서 깎은 돈으로 달콤한 빵에 아이스크림까지. 우리를 위한 날인가. 오늘 아침. 일이 너무 잘 풀리는데. 아, 안녕하세요. 택시 이제 온대요. 아이스크림? 아, 호바는 아이스크림이네. 아, 진짜 좋아 보인다. 이거 다 된다. 아. 아, 이거 다 된다. 오, 구와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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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다 먹었죠? 다 다 다 됐어요? 내가 많이 먹었어. 저 마무리. 아니요. 끝.